지금 학생 같지 않아요? 데려다주세요 집에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? 지금 작업해요 다들 신나고 행복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나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돈 좀 빌려주세요 먼저 나에서 집에 가야겠네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이르면 되겠냐? 주먹 제대로 살아나 보고 인생이 어떻다고 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번 달려보자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가 생겼습니다 총 6 4 4 5 6